우부각신의 생선건조대에 아귀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 아귀 6마리는 이미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이 날씨가 괜찮으면 이제 조금만 더 마르면 될 겁니다. 지금 요렇게 살짝 쫀득하게 말랐어요. 이런거 말리기가 참 힘들어요. 지금은 날씨가 따뜻하니까 파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바깥에다 그냥 말리면 파리들이 쉬를 썰어 가지고 절대 못 말려요. 그래서 생선건조대 안에다가 요렇게 고리로 이렇게 걸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을 딱 닫고 자 오늘 먼저 구경시킬께요. 요즘에는 봄 또다리가 살이 엄청 두껍고 좋아요. 요래 조금 해도 요래 살이 엄청 두껍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봄 또다리도 좀 많이 말리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요즘에 조금 잡히는 반어 반어가 요렇게 노릇노릇하게 이쁘죠. 반어는 민어반 족이 반이라서 우리는 반어라 그래요. 그래서 민어족 이라고도 하죠. 옆에는 농어 그리고 여기는 참숭어 숭어는 우리가 이제 큰 참숭어만 좀 말려요. 알을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볼까 해가지고 참숭어만 들고 오는데 아이고 모르겠어요. 알.. 아으란인지 뭔지 그거 해보려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구요. 요것도 반어. 요 우에도 다 반어. 요즘에는 반어가 좀 잘 잡힙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보면 요게 지금 두가지 생선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모를거에요. 자 여기서 보면 요거가 반어 같죠. 근데 요거는 백조기랍니다. 백조기. 그리고 요거는 반어. 어 아니구나 요것도 백조기. 나도 헷갈리네. 요거는 반어. 자 반어하고 백조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면 꼬리가 여기서 보면 꼬리가 이렇게 노랗고 요거는 꼬리가 그냥 하얗고 그리고 요 비늘이 이렇게 보면 보면 약간 요것보다 비늘이 조금 굵다고 해야되나요? 조기는 약간 부드러워요. 그리고 색깔이 옆에 있는데 색깔이 약간 노릇노릇하고 반어는. 요거는 그냥 이렇고. 근데 맛은 엄청 차이가 날거에요. 요기 더 훨씬 맛있죠? 백조기는 맛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백조기만 찾더라구요. 맛있대요. 요렇게 보면 차이가 별로 없죠. 자 이제는 뚜껑을 닫아야 되겠습니다. 파리가 벌써부터 달라들라 해요. 짜잔 요렇게 모기장 생선 건조대 요렇게 완성했습니다. 여기에 두 군데 요렇게 싹. 안에 요렇게 보면 우리 생선들은 요렇게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파리나 모기들이 접근을 못하죠. 요거를 요렇게 똘똘똘 말아가지고 집게로 다 이렇게 집었어요. 여기 파리들 봐요 파리들. 요렇게 접근을 하나도 못하게 요렇게 다 했답니다. 어떠세요? 어부각신의 방건조 생선 믿고 드실만 하죠? 밑에는 잔디 그리고 진도의 공기가 또 깨끗하잖아요.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자 오늘도 요렇게 생선을 말리고 있어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